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, 딱 한 번만. 이 영화는 한글 자막 화면에서의 영화입니다. 한때 팔씨름 챔피언을 꿈꿨던 이병아 마크. 한국으로 돌아오다. 어서와 팔씨름은 처음이지.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. 해보지. 마크의 우람한 팔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. 험상궂은 마크를 보고 울음이 터진 아이. 마크의 여동생, 싱글맘 수진. 팔씨름이 그렇게 좋아?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. 내가 이번 대회에 한 놈을 내보내려고 하는데. 우리 삼촌도 보통 사람이야. 못생겼다고 놀리지 마. 울뚝불뚝 근육 폭발. 실력으로 지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. 무조건 미친다. 마동석, 권율, 한예리. 국내 최초 팔뚝 액션 챔피언. 국내 최초 팔뚝 액션 챔피언. 국내 최초 팔뚝 액션 챔피언. 국내 최초 팔뚝 액션.